예산 마스코트 와 트롯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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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정한 이찬훈 와 올킬 우주도 반하다 잠시만요 대전 찬스방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주셨습니다 여기 명태가 있어요 내가 걸으려면 대전 찬스방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주셨습니다 이찬훈 카메라도 다 못 담는 실물보고 가실게요 카메라도 다 못 담는 실물보고 가실게요 이찬훈 대전 찬스방에서 이렇게 걸어주셨습니다 현수막 대전 찬스방 와 지금 이곳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와 찬스님들 오셨네요 와 찬스님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셨습니다 예산 3국 축제 장터 3국 축제 장터 3국 축제 와 지금 이곳은 지금 이찬훈 이찬훈 충남 찬스방 부채나누물로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오늘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예산 시민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찬스님들 이렇게 자리를 또 양보하시고 이렇게 도로가에 서 계십니다 아이고 자리 다 양보하시고 이렇게 도로가에 서 계십니다 세상에 정말 다리 아파서 어짠데 여기 포항에서 오셨는데 포항 찬스님 아이고 이렇게 새벽밥듯이 오셨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자리는 다 양보하고 시민분들 양보하고 이렇게 찬스님들 소개십니다 아이고 오늘 찬스님들 엄청 많이 오셨는데 자리는 다 양보하고 지금 이렇게 앞에 지금 돗자리 깔고 앉아있습니다 소개신분들 엄청 많습니다 태어난 시장인 장면에 도미를 강한 행사는 하고 손이 자리에 관한다면 손이 맞먹는다면 국ape의 국가 국수 국전에 따르고 그래서 오늘부터 한국축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답을 해서 하여튼 그 다음의 전진에